몬테카르로 마스터스 대진 한번 볼까요? 저도 좀 열어보고 대진표가 나왔는데 조코비치가 1번 시드고 2번 시드가 야닉 시너입니다 근데 야닉 시더 섹션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매드베데프가 갔어요 자 매드베데프가 봤을거에요 작년에 물론 로마 오픈 우승했지만 클레이에선 좀 약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시너에게 굉장히 좋은 대진운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구요 대신 클레이 최강 중에 한명으로 꼽히는 까르로스 알카라스가 조코비치 섹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1번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시너보다 좀 불리한 대진을 받았다고 보구요 실제로 1회전은 이제 부전승인데 2회전 싸피 울린 이 선수 까다롭죠 복병이죠 서브 세고 파워풀하죠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러시아 조코비치가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좀 부진하게 1분기를 끝낸 상태에서 바로 이제 몬테카르로 마스터스 와가지고 첫 경기로 싸피 울린이 만약 올라온다면 물론 1회전 지켜봐야겠지만 조코비치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컨디션이 맹하면요 지금 이바니세비치도 없구요 잘하면 첫판에서 2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32강부터 좀 긴장을 해줘야 되는 자 전체가 64강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32강이 지나서 이제 16강 상대가 누구냐면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어떤 수들이 포지션이 있느냐 아서피스 만나리노 무세티 프리츠입니다 자 프리츠 하드코트에서 강하게 지나면 그렇다고 클레이 코트 그렇게 못 치지 않구요 어쨌든 어 톱10 수준의 테니스가 있는 선수 그리고 무세티는 클레이에서 잘 치죠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작년에 몬테카르로에서 조코비치를 물리친 선수가 바로 무세티입니다 그리고 아서피스 19살 신동 넥젠 파이널 우승후보 클레이 코트에서 굉장히 강한 프랑스 선수 올 시즌 클레이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아서피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16강부터 어마어마한 빡센 대진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럼 8강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드미노가 있고요 루블레프가 있습니다 디펜션 뷰블레프가 있습니다 자 조코비치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인 상태고 지금 뭐 에이징 커브다 뭐다 해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루블레프 2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2대회에서 루블레프가 예전에 나달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나달이 아니라 진짜 나달이요 루블레프가 올라오거나 한참 주가를 일으키고 있는 알렉스 디미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까다롭죠 자 그리고 4강이 반영으로 누구냐면 알카라스가 올라갈 확률이 맞는데 알카라스 대진도 좀 보면은 알카라스 1회전 부전승하고 32강에서는 오제알리아실만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알카라스의 적수는 아니라고 보죠 자 우거 운베르 클레이에서 꽤 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이고 예전에 운베르가 메드베데프를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 5세트 업셋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조심해야 될 선수지만 알카라스가 뭐 발목이 돌아가지 않는 한 전 알카라스가 이 정도 선수들을 물리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알카라스가 8강에서 만날 석수 후르카츠, 캐스퍼르드가 있네요 자 캐스퍼르드 모르겠습니다 캐스퍼르드와 알카라스가 지금 몬테카를로 코트에서 붙으면 어떻게 될지 단정하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요거 박터지는 8강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캐스퍼르드와 알카라스 미리 보는 프랑스 오픈 4강 대진 같은데 요거 꼭 좀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코비치와 알카라스 혹은 조코비치와 루드 아니면 루블레프, 알카라스 루블레프, 루드 요렇게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위쪽 섹션이고요 밑에 쪽 섹션은 야닉 신어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신어가 자 32강부터 누구랑 붙느냐 아우 만만치 않네요 세바스찬 코르다와 다비도비치 포키나의 승자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둘 다 만만치 않고 코르다가 자 클레이에선 약간 약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테니스가 톱10 포텐셜이 있는 선수고요 포키나 요 몬테카를로에서 상당히 저 무서운 선수죠 클레이에서 포키나 제일 잘 칩니다 스페인 선수입니다 좀 강타를 쳐가지고 클레이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클레이에서 가장 강해요 자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요 여기에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세바스찬 바에즈라고 아르헨티나 클레이에서 꽤 잘 치는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고 부블릭보다는 저는 바에즈 쪽으로 일단은 걸어보고 싶은데 그 선수와 이제 16강에서 격돌을 하게 되고 8강에 가면 어떤 선수를 만나냐 홀고루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잘하면 와일드카드를 받은 마테오 베르티니 그리고 이 섹션에 또 최상위 포식자라고 볼 수 있는 요즘 핫한 그리고르 디미트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너가 디미트로프와 마이애미 마스터스 결승전 리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일단 홀고루네의 몸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루네가 제대로 멘탈과 몸이 받쳐만 준다면 몬테카르로 마스터스 작년에 결승까지 올랐던 선수이기 때문에 클레이에서 분명히 좀 그 일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아 4강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4번 시드 메디베데프인데요 메디베데프 대신 사실 메디베데프가 8강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도 클레이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메디베데프의 테니스 자체가 워낙에 지금 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클레이라고 해서 폄하할 순 없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클레이에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몽피스를 첫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찬호프가 있네요 16강전에 올라가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세론눌로 작년 프랑스 오픈에서 꽤 잘했던 선수죠 홀고르네와 풀세트 접전까지 벌었던 그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이제 치치파스가 있습니다 자 2021년과 2022년 두 번 연속으로 몬테카르로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클레이 코트에서 결코 약하지 않은 치치파스 프랑스 오픈 결승까지 올랐던 치치파스가 상반기의 부진함을 잊고 톱10에서 밀려난 서울음을 딛고 이번 몬테카르로 마스터스부터 정신 차릴 수가 있고요 아 근데 메디베데프가 뭐 근데 8강 관문을 뚫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여기에 또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여기 있거든요 자 즈베레프가 일단 치치파스와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를 보고 그 승자가 메디베데프와 붙고 저는 메디베데프가 클레이 코트라면 치치파스와 즈베레프보다 한수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너와 즈베레프 시너와 치치파스 요런 대진이 4강이 결성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자 조꼬비치가 떨어지질 원하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조코비치 알카라스 지베레프 야닉시너 이렇게 4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자 이렇게 몬테카르로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요번에 몬테카르로 저는 알카라스가 우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알카라스는 바르셀로나 오픈을 바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선 뭐랄까 신경이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알카라스는 몬테카르로도 중요하고 바르셀로나 오픈도 중요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불타운다 물론 서로서를 뛰진 않겠지만 은근히 그런 것들이 좀 분산요소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치빌랜더가 알카라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알카라스가 조코비치와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페더러와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거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매치빌랜더는 그레이티스트 오브올타임스를요 페더러라고 보고 있어요 우승 횟수 그랜드슬램 이런 거와 별도로 그레이티스트 오브올타임스가 내포하는 의미는 좀 다르다 테니스에서 이 선수가 가져다 준 게 무엇이냐 이 선수로 인해서 테니스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페더러를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페더러의 경기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페더러가 어떤 테니스를 칠지를 보고 싶어한다 요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그 물론 페더러보다 더 잘 치고 더 많은 우승을 하고 더 많은 승리를 거두고 더 많은 업적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한 건 맞지만 요 그레이티라는 그레이티스트 오브올타임스라는 타이틀은 자기는 페더러한테 아직도 부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수였다 요렇게 칭찬을 한 것이거든요 요런 칭찬의 연장선상에서 알카라스가 페더러와 같은 존재다 존재가 될 것이다 아마도 페더러 다음과는 세칸 두번째로 중요한 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알카라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우승 횟수 조코비치처럼 세계 랭킹 1위를 400주 동안 한다거나 그런게 아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알카라스는 정말 멋진 샷 드롭샷 네트플레이 환상적인 어떤 뭐 디펜스 이런 걸로 팬들의 박수를 많이 받고 그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테니스 경기를 보러 오게끔 만드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반은 칭찬한 것이고 반은 또 폄하한 것이죠 그만큼 많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우승 머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알카라스를 벌써부터 내다본 것이니까요 어떤 예언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치 빌랜더라는 전문가가 알카라스를 페더러에 비교를 했고 페더러 자체를 조코비치와 다른 결이 다른 가장 위대한 선수로 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좀 신선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ATP가요 복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테니스를 TV로 보실 때 복식 많이 안 보실 거예요 다 단식에 집중돼 있고 단식의 타이틀에만 모든 영광과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죠 근데 복식이 근데 테니스에 오히려 동호인 입장에선요 더 많이 치고요 훨씬 더 많이 치죠 복식을 덜 힘드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 복식을 좀 살려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ATP가 시험 삼아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한다는 것인데 핵심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서브샷클락을 서브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이거를 15초로 줄읍니다 원래는 25초인데요 15초 동안만 주고 서브를 빨리 빨리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복 4구 이내에 랠리 승부가 나왔을 때만 샷클락을 15초로 줄이고 나머지 좀 4구 이상의 롱랠리에서는 똑같이 25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복식에선요 4구 이내 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브 넣고 리턴에서 바로 발리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단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단식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모인 복식조에게 그 출전 기회를 줘가지고 뭐 32강 들어갈 때 단식 탑클래스 선수들이 가급적 많은 복식 대회를 뛸 수 있고 팬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마스터 시리즈 마스터 시리즈 때 하는 건데 2주로 펼쳐지는 대회인데 그거를 2주차에 화요일부터 토요일 닷새간의 이벤트로 굉장히 좀 추격해서 이벤트를 단순화 시킨다 그리고 그 서브 끝나고 이제 홀스 게임 때마다 이제 자리 바꿀 때 요 의자에 앉는 거를 뭐 횟수를 줄인다고 해요 아예 안 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팬 입장에서는요 복식 경기 때는 자리 이동을 팬들이 자유롭게 경기 도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팬들의 어떤 좀 참여도를 더 높이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니 요번 마드리드 마스터스 때부터 이게 적용됩니다 이번 마드리드 마스터스 대회는 복식도 중계방송을 한번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내일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니까 재밌게 보시고 요번 주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키키올리 콘텐츠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고 지금 4월이라서 각종 동호인 시합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저 농협대회 저기 아마추어 선수들 나가서 뛰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구요 날씨 좋은데 야외에서 공치고 이렇게 시합하는거 여러분들도 테니스 많이 치시고 질퇴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는 클레이 시즌이고 이 클레이 코트 시즌은 나달과 조코비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페더라 나달 이후에 최고 라이벌리가 가장 뜨겁게 맞붙는 시점이 바로 클레이 시즌입니다 프랑스 오픈 이라는 타이틀을 때문에 나달이란 절대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조코비치 이런 구도가 지금 약 10년 정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물론 나달은 몬테카르로 마스터스가 나오지 않지만 조코비치가 지금 상반기에 부진했던 1,4분기에 부진했던 그 폼을 클레이해서 서서히 회복할 겁니다 조코비치는 원래 그랬어요 한 번에 회복을 못해요 첫 대회부터 우승 못합니다 저도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 우승한다는 거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몬테카르로 마드리드 로마 그리고 롤랑가로스 이렇게 큰 4개 대회를 통해서 조코비치는 점점점 자신의 테니스를 클레이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진화를 시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도전장을 던질 알카라스 캐스퍼르드 야닉시너 치치파스 즈베레프 이런 선수들 홀고루 내 까지요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의 선수들이 클레이 시즌에 우승을 각축할 것 같은데 저는 잔디보다 더 확실한 라이벌리군이 형성돼 있고요 뭐 하드코트는 원래 중립코트니까 모든 선수들에게 공평한 그런 경쟁의 장이지만 클레이는 조금 독특하면서 쭉 그 강자의 위치가 좀 바뀌면서 그리고 언더독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서브야카노 선수들 캐스퍼르드 하드에서 잔디에서 그렇게 뭐 톱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클레이에서는 우승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때를 테니스를 제일 재밌게 열심히 봅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클레이코트 시즌 잘 봐주시고 저는 오늘 라이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9시에 또 뵙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이번 주에 재미있는 키키올릭 영상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불토 하십시오 뜨거운 밤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